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북항에서 온 유종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발겠습니다. 갑니다.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나요 찬남돈 산강말로 고창에서 왔어요 순밭다고 고춧다고 장어도 키우며 가끔은 우리 양성에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때로야 꿈에서도 들려요 천사의 정석이 정복이 안 된 날 원한 천사의 정석이 성룩 박사의 정석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나요 천 남쪽 산과 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숨었다고 곧 죽었다고 장벽 키우면 가끔은 모양 속에 송도가 서요 어머니 품속 같은 흔들 내 고향 꿈에서 더 들어요 소득한 흔들 속에 꿈에 빠지는 흔들만 보람선다고 서울로 왔어요 꿈에 빠지는 흔들 보람선다고 고창에서 왔어요 소득한 흔들 소득한 흔들 소득한 흔들 한글자막 by 한효정